어휴 아저씨 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안녕! 누나! 뭐야! 어? 어휴 아저씨 오! 어휴 아저씨 오! 안녕! 찬성아! 어휴!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 없어요 이거 조금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팬입니다 일본어른들 비슷하게 부네요 비슷하게 너무 좋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번 맛봤자 오빠 행복해 한다 행복해 아 부드러워서 좋다 향 세지 않고 고소하다 진짜 맛있어 영원아 명우씨 나이가 없는데 저 28살인데 즉석밥에 있는데 많이 아 당연하죠 말은 안 들어도 돼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먹진 않고 술을 진짜 잘 마셔 근데 너무 멋있으시다 옆에서 보는데 주량이 저 자리를 좋아하네 영훈아 네? 너 너무 찬성이 형만 좋아하는 거 같아 영훈씨 영훈씨가 더 멋있어 둘이 저럴 일이야 둘이 또 이렇게 훈훈하게 레이도가 약간 아예 꺼놨어 아예 꺼놔 버렸어요 형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 서울베스타 교회동님이 MC였어요 오와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아유 외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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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다? 오? 맞는 거 같아 복지다? 정답 복지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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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정답이 복지시구나 오늘 베트남 남으로 끝나는 거야 다 맞아요?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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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이따 해봐 조금만 이따 해봐 조금만 이따 해봐 조금만 이따 해봐 해 줘 해 줘 맞을 거 같아 피콜로 있었어 야 잘한다 영훈이가 야 높은 점수로 1등했네 102점 102점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수영 헬스 사우나 하기 질링하는 시간 아니 우리 셋만 하면 좀 그러니까 형 돌고 가는 거 아니야? 얘네 돌은 무슨 죄냐 갑자기 끌려갔어 골드카드 사용출처가 사용출처가 호텔 수영장 헬스가 아니라 저희냐고요 찬성아 영훈아 형 소원이라니까 이거 되면은 틀어줘라 한번 가줘요 우리 허락을 하면 괜찮아? 아니 방송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 규칙은 무슨 소리야 저 이거 두 개는 피할게요 형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이거 두 개는 피할래요 저희 MC팀이랑 한 발을 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내 거 저기다 넌 제발 잠만 안 해 제발 9단 1억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1억 우리가 안 좋은 건데 그러면은 합찬 합찬 너 둘은 어딨어 어디가 됐든 싫어 하나 둘 야 처음 내 촉인데 내가 따라가셨는데 내 촉을 가져갔다 자 이러면 형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냐 아냐 혹시 연락처 제가 야 여기 봐 다가 천장만 찍자 다가 천장만 찍자 다가 천장만 찍자 다가 천장만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나아 둘 셋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